지난달부터 논란이 되어온 경찰 초과 근무 자재령이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국시도경찰청 경무과장 등은 지난 8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달 초과 근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경찰은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에 따라 11월 예산을 아꼈은 결과 이달 여유가 생겼고 예비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선 경찰서에선 과거처럼 초과 근무를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.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근무혁신 강화 계획에 포함된 불필요한 초과 근무 자재 등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